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은섭씨. 아니 그게 그게 그러니까. 은섭씨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그 여자는 이제 자기랑 사니까 전화 같은 거 하지 말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섭씨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랬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또 얼마나 가슴 아프겠으며. 알려줘서 고마워요. 만약 그 여자가 날 좋아해서 받아준 거라면 고맙습니다 하고 덥서 그만 받을 거예요 난. 은섭씨. 왜 안 되는데요. 질투해요? 뭐라고요? 질투처럼 느껴져서 갑자기 내가 기분이 날아갈 듯하니까. 질투면 질투라고 말하고 질투가 아니면 질투가 아니라고 말해요 빨리. 셋을 있던 거 말 안 하면 내 기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. 이봐요. 하나. 은섭씨 난 그게 아니고. 둘. 은섭씨. 은섭씨.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. 돌아가요 가버려요. 은섭씨 때문에 아무 생각도 못하겠잖아요. 사실 생각 끝났어요. 은섭씨는 아니에요. 내가 착각했어요. 은섭씨도 형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나도 형 때문에 마음 아프고. 둘 다 똑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다 보니까 그만 정이 들어버렸던 거였어요.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날 놔둬요. 은섭씨만 날 가만 놔두면 난 아무 문제 없다고요.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요 난. 그래요? 그래요. 그렇다 이거죠? 그래요.